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하고 있어요? 채팅에 제가 좀 다르게 쳐 봤죠 저인 줄 모르게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해가 떴네요 해가 미세먼지도 약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가볼까 잠시만요 학원에서 몰래 들어왔다고요? 올폰 중이구만 밥은 먹었어요? 몇 시야? 3시인데 먹겠구만 일하고 있었어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집에 가요 학교 끝나고 라면 먹고 있어요 오우 맛있겠는데 무슨 라면 먹어요? 저는 진라면이 제일 좋아요 사실 라면은 다 좋죠 오늘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날고 가요 잠시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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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꿈을 엄청 많이 꾼다 여러분 근데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엄청 많이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요?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요? 잘 갖고 오고요 수업 잘 받고 그리고 문사팬이라고요? 그래요 네 앞머리 많이 길렀죠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좀 길어졌어요 뿌듯합니다 잘 자라다오 머리가 잘 자라다오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어제 먹은 게 아니라 엊그제 먹었는데 오늘랑 먹었어요 오늘랑 고기 먹고 운동 갔다 왔죠 고기 그 고기 사기 갈벨보를 했는데 총 3판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져가지고 좀 먹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딱 필이 와가지고 지금 갈벨보를 하자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제가 냈죠 갈벨보를 너무 못해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안 남았다고요?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그리스마스 머리 염색 이번 연도에는 안 할 생각이에요 기껏 자란 머리로 또 끊기게 할 순 없으니까 얘네도 좀 자라는 기쁨을 누려봐야죠 손가락 카트로 할 수 있습니까? 손가락 카트로 할 수 있습니까? 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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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넝 군사 하지만 눈 온다고요? 진짜? 우와 눈 와 눈 와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찍어보게 됐다 잠깐만 보여요? 눈 오는 거? 우와 대박 눈 와요 눈 보여요 눈? 우와 눈 온다 와 나 눈 처음 봐 첫눈이야 첫눈 야 이거 진짜 영어 한 장면 아니야? 눈이 오네 지금도 안 오네 지금 안 오죠 눈이 한순간 왔었어요 대박 첫눈을 노아와 함께하다니 아주 좋은데요? 야 눈이 오네 지금 영어인가 보다 지금 야 눈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안 오네 잠깐만요 화면 좀 닦을게요 야 눈 봤죠? 눈 보였어요?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첫눈엔 너와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도 우리 첫눈 오는 거 같이 봤잖아요 첫눈엔 너와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됐어 첫눈엔 너와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됐어 지금 너와 함께 boat ride ña 노래clefolk 오는 연기 하고 왔다고요? 아니요 안 했는데요?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까? 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아 근데 작년에 눈 왔을 때는 진짜 끔찍했는데 진짜 한 시간 동안 저희 숙소에서 그 회사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저는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제가 운동 끝날 때쯤에 차가 오더라고요 제가 타고 가 차가 그래서 그 차 타고 다시 갔죠 닉네임이 무기무밥이네 아 저는 커피 버전이 더 좋습니다 맥이야뜸 어디 가냐고요? 지금 스케줄 갔다가 집 가고 있어요 점심 이제 가서 먹어야죠 둘 다 샀지롱 잘했지롱 아 이 겨울의 냄새 뭔지 알아요? 이 차가운 바람의 냄새 이런 날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자기 만드는데 아스트로 로고를 만들었다고요? 잘했네 겨울 냄새 너무 좋은데 마스크 때문에 누리지는 못해요 그쵸? 숨은 그남처럼 봤어요 최정상과 설주완 열심히 하더라고요 스크린샷 찍을 때 포즈를 찍으려고요 스크린샷을 언제 찍을래요? 됐죠? 스크린샷 찍을 때 오 이거 움직여 밖의 풍경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거 봐 왜 안 돼 오늘 날씨 좋대요 미세먼지도 없대요 미세먼지 좋대요 하늘이 뭔가 맑죠 그리고 화질도 좋죠 이것이 바로 갤럭시 아프라트밖에 없다고요? 지금 안가가 아니라가지고 지금 안가가 아니라가지고 지금 안가가 아니라가지고 어 잠시만요 이거 볼게요 야 단풍이 이쁘게 들었어요 단풍 이쁘죠 단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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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계기전을 볼 수 있다면 기쁠텐데 단풍 풍경말고 우리 얼굴을 대면 여기있다 마이 페이스 마이 아이스 마이 립스 gay 마이 두개 마이 머리카락 네 아이 오늘 머리 긴 걸 잘하고 싶을단 말이죠 오늘 좀 쌍꺼풀이 있어요? 그렇죠 양쪽 다 이런 날은 흔치 않은데 그래서 뭔가 눈이 깊어 보이지 않나요? 눈이 완전 커요 오늘 왜 크지? 이렇게 하면 둘 다 이게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있지 눈이 커요 오늘 저도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눈이 진짜 크다고 왜 귀걸이 안 왔냐고요? 뭐 딱히 뭐 그러게요 안 하고 다닌네요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데 적응 잘 할 수 있겠지? 그럼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지리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러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피와 홍차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? 저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댓글을 본다면 황수가 되어줘? 지금 펼쳐서 VF하고 있어요. 접어서도 VF을 할 수 있나? 접으면 제가 반으로 갈라지는데요? 왜 이렇게 아파요? 지금 원하는 것? 여기 보고 있는 56,000명의 홍보 고마시나 님이 결혼하셨다고요? 축하드립니다. 고마시나 님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단가? 그거 진짜 잘 봤는데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단가? 아 맞겠지 그거 너무 재밌게 봐서 세 번 봤나? 그래? 새해 12시 어떻게 보낼 거냐고요? 모르겠어요.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. 비니 메리 크리스마스 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수업 만난 날 엄청 긴장한 것 같던데 긴장했어?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참 무대할 때도 긴장 안 하던 내가 인트로 할 때 긴장을 하던 웃기구만 참 동생이 대회하니까 좀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나 봐요. 나이스 브라더 땡큐 이제부터 동아리 활동이라고 동아리 활동 잘하고 또 푸쉬업 100개 영상 올려달라고요? 너무 힘든데 멘버들 다 잘 지내고 네 멤버들 다 잘 지내고 있죠. 네 멤버들 다 잘 지내고 있죠. 전체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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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아이돌 아 좋습니다. 아 야 근데 너 진짜로 거하면 안 된다 이걸 하는데 알지?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야 안 한다고 이거였나? 야 안 해 이런 거 같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야 안 해 이런 거 고맙이랬어 끝입니다 아주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또 저녁도 잘 먹고 또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알겠죠? 바이바이 feed 끝 감사합니다.